우리들의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래서 변한다. 그 환경 중에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의 환경이 있다. 내면의 환경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의 환경, 생각의 환경, 어떤 사고 방식의 환경,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화할 수 있다. 아, 참 현대의학에서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변한다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좀 확실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과학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전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무엇이었다? 네, 글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글자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만 아니라 결국은 뭐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 글자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덩어리다? 뜻덩어리다. 그러면 뜻에는 여러 종류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뜻덩어리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읽어보니까 어떤 뜻이 나타나 있어요? 사랑,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유전자, 그런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너희들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더라도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려 줄게 라는 글자도 있어, 문장도 있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유전자라는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유전자를 만든 그 어떤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고 유전자 하나하나를 읽어봐도 유방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소화가 잘 되게 해주겠다.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너희 마음을 행복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게 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 사랑의 약속이야. 약속, 약속, 그렇죠?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꼭 해줘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사랑, 곧 생기를 막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내가 주는 그 생기를 받아들이면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전자 글자 덩어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뭐 덩어리구나? 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반대쪽에서 살 때는 괴로워. 진선미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괴롭다. 그 괴로움을 우리는 현대말로서 뭐라고 불러요? 진선미 반대쪽에서 사랑의 반대쪽에서 우리가 살 때 고통받고 괴롭다는 것을 그냥 흔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는 사랑의 반대편, 진선미의 반대편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그렇죠. 사랑의 반대편은 뭐예요? 분노와 증오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생기가 막힐 수밖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전자는 꺼져버린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그 뜻이 나타난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받아들일 때는 즉 진선미의 반대, 그렇죠? 사랑의 반대편에 설 때는 그것을 선택할 때는 결국은 이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글자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그것만 해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짐에 따라서 마음 속에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 마음 가짐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때 나쁜 공기, 나쁜 물, 건강하지 않는 음식 이런 것이 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전자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전자파는 어떤 거에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전자파인데 왜 엑스레이라고 부르냐면 그 전자파 중에서도 그 에너지가 너무 세요. 에너지가 세면 물체는 어떻게 변질되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8도라는 에너지, 열 에너지, 열도 전자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8도라는 온도에서 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적외선이라는 전자파에요. 태양빛도 다 전자파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전자파의 종류가 있는 이유는, 이름이 다른 이유는 그 전자파는 파동입니다. 그렇죠? 이 파동이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나타내는 그 전자파 햇빛은 전자파가 적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하고 그런 햇빛을, 그런 전자파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으로 보이는 전자파가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까지 보이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부릅니다. 자색.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세면, 그게 무슨 광선이 되요? 자외선이 되요. 자색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외선은 그때부터 자외선 부터 우리의 유전자에 손상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잡티 아닙니까? 잡티. 잡티는 왜 생겨요? 자외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가면, 그게 방사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화상을 입잖아요. 나중에 너무 오래 쬐면 물집 생기고, 염증 생기고 난리나죠. 그래서 자외선 부터가 방사선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엑스레이 정도, 자외선은 우리 몸을 뚫고 나가진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엑스레이는 뚫고 나가서 뼈는 못 뚫으니까 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전자파인데, 그 파에 파라고 하면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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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느린 파동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약하고, 이거는 에너지가 중간 정도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빨라요. 쎄.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우리 인간의 몸은 36.5도. 그러면 가장 우리 유전자가 행복한 온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추워도 고통스러워야 안 추워서, 고통스럽죠. 더워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다 적정 온도. 그러니까, 적당한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여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여건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도 너무 떨어지면 우리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온도라는 것도 다 에너지니까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뇌에도 이런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또 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았다. 아주 굉장히 센 전압을 가진 전선을 어떻게? 건드렸다. 그럼 죽어요. 강력한 에너지의 몸을 통하면 유전자가 그냥 올 스톱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정선이 있어.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어떤 적정한, 적당한,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된다. 운동이 좋죠. 건강해. 운동이 필요하지. 필요한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건강에 손해를 봐요. 왜 손해를 봐요? 과도하게 건강해요. 왜 건강에 손해를 볼까? 다 맞는 대답인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100점짜리는. 100점짜리는 뭐라고요?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또 속았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슨 질문을 던지든 생기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도 맞는데 그거는 완벽한 100점짜리는 대답은 안 돼요. 모든 것은 생기가 안 오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도 너무 많이 하고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마음의 욕심을 많이 부려도 생기가 안 와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참 생기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사실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딱 이렇게 나누고 보면 하나의 전기 제품에 불과합니다. 오늘 기도가 아주 씩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씩씩하고 아주 짧아서 저는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질질 끓으면 아주 질색이거든요. 별 내용도 없으면서 막... 그런데 길지도 않고 짤막하게 그것도 씩씩하게...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다. 박수!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다. 내 유전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면서 내가 내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참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나를 혹사시키면서 살았다. 알고 보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화내고 어떤 때는 화도 별로 안 났는데 일부러 화내 버리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가끔 하는 방법. 그렇죠. 별로 화를 안 났는데 이번 기회에 남편이 길을 팍 죽여왔잖아. 그래서 막 우아악! 이런 걸 앙큼하다고 그러네요. 계획적이고 우리는 알고 보면요. 속을 들여다보면 참 앙큼하고 나빠요. 우리 속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최고로 선한 것은 바로 예수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면 반드시 전기가 흐른다면 자, 이 컴퓨터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 여기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파 발생하는 증거는 뭐예요? 손을 갖다 대면 따끈따끈하잖아요. 따끈따끈한 게 저괴선이라는 전자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도 따끈따끈해야 해요. 그럼 그게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딱 스탑하면 끊어지면 따끈따끈해요. 식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전자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전자파를 생체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전자파. 미국말로 하면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는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생체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의 전자제품이에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에 여러분 몸에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흐를까요? 전기가 흐르려면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호주머니에 배터리 넣고 댕겨요?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흐를까?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전기가 사실은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이 뭐를 보내요? 햇빛을 보내잖아요. 햇빛이 뭐라고요? 전자파라고. 그 태양은 굉장한 발전기에요. 발전소에요. 우리 울진 뭐 이런 데에 있는 발전소, 핵발전소는 발전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핵분열 발전이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방법. 분열시키면 거기서 에너지가 팍 나오는데 그 핵분열 발전은 부작용도 많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태양에서 발전하는 방법은 핵융합 발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한 개. 그 수소 원자 두 개를 융합하면 양성자가 두 개인 원자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헬리움 이라는 부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핵인데 여기 이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다. 여기도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있다.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두 개 같이 있는 이것을 헬리움이라고 불러요. 헬리움. 헬리움. 수소는 하이드로젠. 이렇게 시켜 놓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소 이건 남자 수소 이건 여자 수소 둘이 결혼해버리면 남는 돈이 훨씬 많잖아. 그렇죠. 따로따로 독신 생활을 할 때는 집세도 따로따로 내야지 전기세도 따로따로 내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합하면 어떻게 돼? 집세는 십 한째 것만 세만 내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 결합을 시키면 그게 융합이라고. 핵융합. 그래서 태양에서는 놀라운 핵융합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그래서 그 남아 돌아가는 그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이 쫙 우리 지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지구에게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우리 지구에다가 사람을 창조해서 이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내 봐야 그 햇빛이 보내는 전기 에너지가 우리 사람 속으로 못 들어오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햇빛의 전기가 햇빛이 햇빛이라는 전자파로서 보내주는 전기가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세포가 작동을 하지. 그걸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어야 돼. 그거는 전기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기. 생기는 전기가 아니야. 생기는 전기가 아니야. 생기는 알고 보면 전기를 전기를 지배하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선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걸 전자파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전기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매길려면 뭐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전기를 우리 먹는 음식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 속에 넣으려고. 아하 사과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것들이 사과를 맛있다고 먹으면 내가 사과 속에 전기를 넣어주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겠네. 그러면 사람 몸 속에 전기가 있게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과 속에 전기를 넣어야 돼요. 사과 속에 전기를 넣는 방법이 뭐예요? 우선 전기를 흡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잎사귀가 그래서 햇빛을 흡수해요. 그건 전기를 흡수해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처럼 저축을 해야 돼요. 그 저축하는 배터리 태양 전기 에너지를 저축하는 배터리가 사과야. 박수! 그 배터리라는 사과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 불러요? 생일! 부작용이 나타나네요.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생기가 안 나올 때도 막 피어나고 광합성. 여러분 광합성을 다 배웠잖아요. 광합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광합성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광합성이란 게 뭐냐? 좀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합성이라는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교육을 무슨 식으로 받았기 때문이요? 주입식이야. 그냥 광합성이 뭔지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 그럼 그 광합성은 광합성이에요. 그 시험지에 딱 쓰면 돼.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처럼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기를 넣어 주기 위하여 사과 또는 쌀 뭐 이런게 다 배터리야. 아 근데 그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먹도록 하면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기가 우리 인간의 몸에 흘러서 그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잘 되어있죠.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광합성의 원리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사과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 나무 뿌리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사과나무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어떻게 결국 사과가 달려 이 속에 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 비쳐 전자파 태양광선 이 와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전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선 집광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전광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으면 그게 전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럼 이 전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잎사귀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이 전기를 받아들이는 거? 엽록소 오 누가 엽록소라고 그랬어? 네? 오 공부 잘하게 생겼어. 엽록소 태양광선 받아서 광선을 받아서 어떻게 사과를 만들어요? 자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 물 H2O 물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로서는 잎사귀 속에 있는 그 초록 색깔을 내는 엽록소가 전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아들이냐면 잎사귀가 뭘 받아들여요? 공기 중에 있는 네?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CO2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 하고 CO2가 합해 공기 중에서는 CO2 플러스 H2O 이제 이걸 합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합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사과를 만들어서 사과 속에 전기를 넣어 놓는데 이거를 전기를 품은 그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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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열매 좋았어 그 열매 화학적 화학적으로는 그 열매가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탄소화 탄산가스에 있는 탄소화 그래서 탄소하고 뭐하고? 네 물하고 그러니까 탄 수 를 합한 거를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물하고 이게 본래는 합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숫가루라는 거 있죠? 숫을 쫙 한번 훅 불면 그냥 바람처럼 먼지처럼 날려가는 그게 탄소 입자예요. 숫가루를 쫙 하면 그게 탄소예요. 그 탄소하고 물하고 숫가루하고 물하고 안 섞여요. 여러분이 물병에다가 숫가루 좀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아무리 드립다 꺼리고 흔들고 해도 이제 잘 섞였다. 물이 회색빛이 난다. 근데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돼? 숫가루는 숫가루 들어가라. 합하지가 않아요. 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결합 에너지 서로 합하기 싫어하는 것을 합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광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광 태양빛으로 탄소와 물을 합성 그래서 광 합성 시켜서 나오는 물질이 탄 수 화물 이라는 사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아 이쁜 사과가 열렸네 그것도 예술이야. 그 예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오한 과학.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향기롭게 만들어 또 또 그것도 어떻게 향기도 내가 그것도 색깔도 너무 이뻐 예술품을 만든다니까 그냥 탄수화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탄수화물 가루 타 먹어 사과 먹어.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그 속에 진성 결국 사과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태양에서 온 전기를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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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자 아가씨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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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의를 아주 깊이 깊이 듣느라고 박수칠 시간이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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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면 인간의 몸이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고 유전자를 작동시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흐를 때 종류가 있다 엑스레이가 있고 우주선이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이게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주파수 에너지가 높을수록 이 파동에 주파수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제일 높아 조금 덜 높고 더 높고 에너지가 아주 약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적정 36.5도가 가장 적정 온도인 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전자파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생긴 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느림보 파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델타파 델타파라고 이거를 알파파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파를 베타파 그래서 이 알파파가 흐르면 우리 유전자가 잘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파가 흐를 때는 여러분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 참 평화롭다 너무너무 좋다 베타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짜증이 자꾸나 까칠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감마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계속 베타파요 베타파가 흐를 때는 유전자들이 괴로워 베타파 파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온이 37도로 넘어서 37.5도 이렇게 되면 괴롭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자꾸 짜증나고 하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파를 감마파 감마파 감마파가 흐르면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되버려요 어떻게 되나요 쉬운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체면이고 뭐고 있어 없어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때 아파트 20층도 뛰어내려버리고 제정신으로서는 도저히 못할 짓도 해버리고 칼 들고 찔려버리고 그런 충동적 정상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되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사람들이 유지해야 될 뇌파는 아파파입니다 이 아파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뚜껑이 열리는 감마파는 언제 어떻게 발생해요 어떤 사람이 알파파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전화를 한 통 받아서 뭐 어째? 정말로? 아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 알파파에서 어떻게 베타파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전화 한 통화 그 전화 통화의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에 따라서 결국 내용이란 것은 뭐예요 뜻이지 그 뜻에 따라서 뇌파가 바뀐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충 통화를 받고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떻게 아 이놈이 사기를 쳤어 내가 맡겨놓은 내가 그렇게 믿고 맡겨놓은 그동안에 정말 꼬박꼬박 허리 졸라매가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모아둔 내 돈 5억을 이 자식이 뭐예요 떼먹어버린 것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뚜껑이 그러니까 악해도 그러니까 적당히 악할 때는 베타파 진짜로 악할 때는 뭐예요 이건 악해도 악해도 너무너무 하다 할 때는 막 막 감아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이 델타파는 여러분이 깊은 수면을 취할 때 그래서 델타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운전하다가도 막 졸려 나는 자기 싫어 나는 빨리 운전해가지고 빨리 도착하고 싶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지금 조금 쉬어라 이렇게 가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델타파로 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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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다가 으악! 깨어보니까 졸고 있었어 그러고 눈앞에 탁 나타나는데 10분이 생명을 좌우한다 아 이거 좀 급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맞아 잠깐 눈부치고 가야지 그래서 졸음쉼터에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잠자는 것도 안 된다고 내가 자고 싶어도 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자고 싶다고 해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고 싶어도 막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막 쳐들어와 그녀는 고약한 년 나쁜 년 그렇게 되면 자꾸 배타파에서 감아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자 유전자가 안 켜줘요 유전자가 켜져서 나를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잠을 자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나고 싶어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과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런 것만 나쁜 음식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먹게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아주 아주 중요했습니다 강의 1시간보다 아주 그 짤막한 3분 만에 끝난 기도가 1시간보다 내 몸이 내꺼야 아주 중요한 진리 그래서 사실 뉴스타트 강의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를 더 빨리 발표를 해버리시네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딱 요약해서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유전자를 만드신 분께 맡기면 내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요? 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내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꺼져 버리고 병이 났구나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몸의 주인 내 몸의 유전자를 만드신 분에게 맡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뉴스타트는 과학이기도 하면서 철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이야 예술 하나님이 사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저히 과학적이면서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예술을 그래서 우리가 원리, 원칙은 과학일 뿐이야 과학을 초월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술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 원칙보다는 결국 원리, 원칙보다 더 차원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도 똑같습니다 원리, 원칙은 율법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해? 이 차원을 넘어서라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해?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십계명, 율법! 이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모든 율법은 그 목표가 어디예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내팽개치고 네 맘대로 막 살고 싶은데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율법보다 더 뭐예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게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이 무슨 차원이다? 아름다움, 진선미의 차원 그것이 바로 사랑 차원이다 이 말이 그래서 사랑 차원에서 살면 율법이란 게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 다 사랑으로 사는데 뭐 율법이 이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 저도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참 기억인데 우리 어머니가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안 지키면 틀림없이 맞아요 종아리 올려 딱 엄격하게 컸어요 컸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키우는다 교육을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다는 건 마음이 불편해 항상 어디 가면 제일 편해? 왜 갔지? 우리 외할머니는 원리, 원칙이 없어 어? 무조건 사랑해! 제가 이제 외손자 1번이니까 이건 뭐 상구 없으면 안 돼 그럼 상구가 우리 어머니하고 있으면 말 안 들으면 맞아 우리 외할머니하고 있으면 뭐예요? 외할머니 절대 안 때려 무조건 사랑해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게 집에 있을 때하고 외가 집에 있을 때하고 달라져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이 있고 외가 집에 가면 뭐예요? 자유롭고 외할머니가 나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외할머니가 힘들까봐 할머니 내가 할 게 있으면 시켜 이렇게 그게 율법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할머니 할머니 내가 도와드릴 거 없어 그럼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상구 이쁘라 도와주고 싶냐?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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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있는 옥수수 좀 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옥수수 까면 껍질 벗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네 원리 원칙적으로 지금은 옥수수 까야지 그러면 그게 괴로워 그게 율법주의죠 네 신앙생활 예술이 없어 아름다움이 빠졌어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이 박사님 고기는 그럼 평생 이제 못 먹습니까? 생선은요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는 고기는 먹으면 안된다고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 예술성,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넷 자 고기가 당길 수도 있어 네 그때는 조금 잡수실 수도 있어 있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악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알파파가 흘러야 된다. 실제로 X광선이라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를 다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암 걸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밀착해서 쓰면 뭐 걸리기 쉽다고? 뇌종양?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세요. 세세히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 유전자를 혼란시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베타파는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면 잡념이 막 끊임없어요. 복잡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타파, 알파파, 델타, 수면파. 이 시타파라는 것은 이거는 체면술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비몽사몽감. 이 파도 나쁜 파예요. 아시겠죠? 드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알파파. 알파파는 여러분의 내 몸을 흐르는 이 전자파를 바꾸는 것이 뭡니까? 금방 제가 얘기 다 했잖아. 전화 한 통화 하니까 그 통화 내용, 통화 속에 있는 뜻이 그게 정말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아주 나쁜 뜻인지에 따라서 내 파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의 뜻을 들으면 아 이건 정말 진리구나. 참 옳아. 아 그거 정말 선하구나.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내가 알파파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진선미, 그 사랑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다 누워서 여름방학 날 우리 과수원 애갓집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그때는 막 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요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사실은. 아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도 그 순간을 어떻게? 그 옛날 제가 7살, 8살, 9살 때 그때를 이렇게 다시 상상을 거기 우리 외갓집에 있다는 상상 또는 추억을 되짚어도 싹 알파파가 들어올답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잡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왜요? 알파파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강의 속에 있는 진실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는 뇌파가 싹 바뀌어 버려요. 알파파로. 아름다운 음악. 참 아름다운 무형. 무형이 어떻게 잘 돼 갑니까?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동기생들 257기 동기생들을 알파파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술 진심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음악에서 무용해서 밥 먹나 이래 쌌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다 여러분 이 생명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곧 뭐가? 생기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봐요.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사랑 속에 있는 힘. 곧 그런 생기라는 에너지가 오면 우리 내 베타파가 흐르고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알파파로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중력 에너지 이런 것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기라는 에너지는 뭐예요? 진선미의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정신적이라는 말은 신적이라는 에너지. 정신 할 때 신이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신자예요. 정신. 신적 에너지. 그래서 정신. 이 정자가 아주 좋은 글자예요. 부드럽다. 정성스럽다. 이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좋은 글자.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 글자가. 그래서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 정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라이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적 에너지는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다. 그 반대편은 뭐예요? 짜증나고 막 이런 건 뭐예요? 정신이 아니라 무슨 신? 잡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말을 바꾸면 정신은 성령, 잡신은 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그 진선미 반대의 힘. 그렇죠. 악하고 걱정스럽고 밉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령이다. 이 악령이 그 악령의 에너지로서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 내 팔을 어떻게 해? 베타파로 만들 수도 있고 까마파라도 만들어서 뚜껑이 열리게도 만들 수 있고. 남자들이 더 건강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왜 그렇게 여자들보다 8년이나 빨리 죽을까요? 그 남자들이 뚜껑이 많이 열려서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지요. 그 반대도 있지 물론. 이게 깐죽깐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는 1절, 2절, 3절. 3절까지는 대충 남자들이 참을 수 있는데 4절 들어가면 이거는. 그래서 5절 가면 뭐예요? 밥상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가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알파파.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어떻게 알파파를 유지하면 그 알파파 속에서는 유전자가 잘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타트의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영적 또는 정신적 또는 정신적 또는 성령의 에너지 생기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전자파를 무슨 팔로 만든다? 알파파로 만든다. 알파파로 만든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오면 잡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까칠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하면 그것은 내 팔을 무슨 팔로 변화시킵니다. 네. 베타파, 감마파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또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면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한다? 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생체전자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무슨적 에너지라?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은 계속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아시겠죠? 정말로 진선미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잡신 또는 악령이 넣어주려고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거부하라. 선택하지 말아. 안해. 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건 그 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게 또 더러워. 나를 또 짜증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걱정을 막 어디 벗어버려. 그 정도는 해야지. 뉴스타트는. 이제 잡신이 짜증난 생각을 넣어주면 그래가지고 한 5분 지나면 뭐예요? 망쳐놓는 거야. 잡신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거를 허락하지 말라. 허락하지 마. 그게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잡신들이 들어와서 베타파, 가마, 가마, 가로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베타파, 가마, 가로만 만들어 놓으면 유전자는 다 찌그러지니까. 생귀. 그렇지 생귀. 그래서 맞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벌떡 일어서서 뭐예요? 생귀가이다. 그리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하하 웃기지 마. 나는 잡신 너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잡신이 여러분의 생체전자파, 뇌파가 베타파로 변질시키려는 잡신을 허락하지를 뭐예요? 말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열심히 하면 우울증이라는 건 가버려. 왜?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잡신이 자꾸 넣어주는 건데. 그게 질질 끌려가지 말고. 내가 과감하게 뭐예요? 걱정.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잡신이 사용하는 방해. 잡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악령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쑥쑥스럽게 만들면 돼요. 쑥쑥스러워서 만들면 돼요. 그 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쑥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떨리. 꿀완을 모른다. 놀이의 ми기 3approam 안녕